체험을 해봐야 돼. 한번 해봐서 타지 않잖아. 그게 굿을 잘 넣은 거다 말이야. 타면 열이 집중되지 않아. 여기도 만져보세요. 이런 방에서 환자들이 있는 게 좋단 말이야. 너무 좋다. 이게 높으면 안 돼. 환자들한테는 낮아야 돼. 여기만 있어도 날 것 같아. 어머니 자는 방 환경도 좀 고장해 드리고 향도 너무 좋아. 진짜 높게 달았으면 손이 너무 좋단 말이야.